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1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입원 환자나 격리자는 온라인으로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신청은 거주하는 주소지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구비서류 작성 후 접수했습니다. 13일부터는 별도의 구비서류 작성 없이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하며 정부는 진단검사비에 1조 6천억 원, 입원치료비와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등 1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